첫번째 일단은 여기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연말을 정말 여러분들과 행복하고 또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저도 즐겁습니다 앞으로 진짜 탑시드 앨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조만간 또 음원도 나오니까 많은 응원 해주시고요 너무 많이 기대해주시고 항상 저희는 여러분 옆에 있으니까 계시니까요 계시니까요 없으니깐 걱정하지 마시구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저도 마음 아프니깐 아프지 말고 항상 웃는 호흡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들 잘자 이거를 언제까지 하는지 곱게 그냥 봐봐 나도 이제 좀 지켜보려고 1개월부터 긴장한 3발 이츠미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 네 우연입니다 네 우연입니다